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엠카운트다운까지 가는 MCD-794호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 진짜 오늘만 기다렸어. 처음 보는 거라서 너무 떨려. 나도 나도. 얼마나 멋있을까? 손님, 식사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201m 상공 위에서도 신선하고 특별한 것만 먹어야 해요. 그럼요,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형이 떨어지는 위급한 사모입니다. 김해 대사 아이돌 계신가요? 제가 아이돌이에요. 4월 27일 목요일 저녁 6시 엠카운트 몸방사수 몸방사수 공유 5시 엠카운트 10시간 10시간 10시간